정국 씨가 쓴 답이에요. 착하고 순수했다. 착하고. 제가 뭐 받은 이상이니까. 그거 뿌리는 중 어이없어. 그냥 이상. 그냥 이상.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부터 다른 매력이 있구나. 내 기력 속에 너무나도 순수했던 히어리. 오늘은. 제 하얀 호빵으로 내게 다가왔어. 제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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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여기! 어디? 아 계속 줘. 아 시놈 오빠 다. 아 시놈! 괜찮아! 아 시놈아 저기 멀리는데. 아니 오빠가 다. 북송아 너 좀 빠져봐. 0.5초에 4타. 네. 4번을 쳐요. 슬로우로 먼저 보여주세요. 어떤 원리인데? 금방 지나가. 자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 도전해볼래. 기국정한테. 아 괜찮아요. 해보세요. 수영도 이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일단 슬로우로 동작을 분석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아. 아. 아 진짜 여보 또 오냐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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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씨. 초면에 미안한데요. 우리 안 밝혔는데. 우리 사실은 F4거든요. 아유. 형. 너무 맞다. 야. 야. 야 우리 아이스 할게 하러 가자. 야. 야. 이제 되게 쳤는데 안 웃길 때만 한 대씩 맡겨야겠다. 여긴 대부실미더야. 여긴 대부실미더야. 우리도 왜 있다냐. 난 무거운 소형 중이야 지금. 난 무거운 소형 중이야 지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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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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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릎 건너들라고요? 아니 길이 꼭 이거밖에 없나? 아 나 신발 새 건데 이거 아 진짜 오빠 가요 뭘 알았어 알았어 오빠 이거 적게 쓰러서 그래요? 이거 쓸래 이거? 내가 이거 들고 오빠가 나 어딨네 아 이거 근데 나한테 맞나? 솔이는 웬만하면 다 맞으니까 거기서 못 가겠죠? 그게 아니고 어? 나갔는데 어디야 진짜? 아 이거 어떡해요 오빠 어쩔 수 없다 오빠 이거 이거 찢어졌으니까 나 이거 신어야 돼 아 잠깐만 찢어졌으면 나 이거 신어야 돼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저 찢어졌어요 내 신발 찢어졌는데 나 맨날에 다닐 수 없잖아요 이거 신으면 되잖아요 저 찢어진 건 오빠한테 해야지 자 우리 저 자기하고 자기하고 우리 저 진달래를 따오네 어떻게 하나? 행복 좀 데리고 내가 마시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아 왜 그러니? 산책도 해야지 웃겨야 되겠더라고 아 진짜 완전 패시구나 진짜 완전 산책도 시켜줘 자 가자 갔다 와 야 입막에 물려야 되는데 아니 많아 잘 다녀와 가져와 자자자자자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우리 아저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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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꼭 뺐네요. 아 진달래꽃 하고 싶어서 뺐구나. 똑같이 하고 생기 생기고 있네. 진짜 다른데? 난 남았어요. 파트너 정해서 한 분은 안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얼음을 계속 얹어서 어떤 팀이 가장 많이 얼음을 쌓느냐 이걸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를요. 얼음 최고! 얼굴 차가워! 얼굴 차가워! 얼굴 차가워! 나 단무아야 돼. 단무아야 돼. 안 끌어 안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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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벗어. 아 벗어. 어 왜 저러는 아닌데? 왜 저러는 거야? 정국이 얼굴 빨리러 있어. 정국이 얼굴 빨리를 쳐. 정국이가 아버지가 너무 없어서 정국이가 아버지를 찾더라고요. 정국이 말씀을 겨우시옵소서. 멍청이 오빠 찾더라고요. 정국이가.. 정국이 얼굴 빨개워. 정국이 얼굴 빨개워. 정국이가.. 우스케 대신 마. 오빠! 네? 열심히 좀 해요. 아우 나 진짜. 요즘 아직 모녀님이 또 그냥 까부던데. 중국 중에 귀여운 면이 있더라고. 뭔가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아? 야 이거 칼이 있으면 좋겠다. 왜요? 왜 이렇게 해요? 다 잘라봐. 제 말이 웃겨요? 아니요 아니요. 아우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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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김국정 거지? 나. 내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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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수록업 한 거야? 아우. 아우. 쟤를 알아. 쟤 친구가 안 부르거든. 야. 김국정. 김국정. 예? 예? 야 너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얘가 나온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조심해 다들. 알았어. 김국정. 계속 씻어. 네? 계속 씻어. 아우. 아우. 이게 꼴이 뭐냐 이게. 아우. 아우. 아우 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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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nk. 아우. 아우. 이거 다 치우고 상 가져오자 아 나 무슨 말 좀 하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빠 튀김옷 튀김옷 이거 뭐야? 고동 고동 사다 끓이고 튀김옷 튀김옷 사왔어요 삶았어? 아 누가 보면 요번 주에 아침 둘이 하는 줄 알겠어요 아 그쵸 그러려봐 왜? 야 종국이 좀 그만 보네 뒤집는 거 안 해볼까 뒤집는 거 뒤집는 거 뒤집는 거 간다 간다 빨리 또 가는 거야? 아니 오빠 빨리 뒤집어야 돼 물 네? 물 물을 어떻게 하라고 물 떠오라고요 얼마나 적당히 떠와야죠 이거 굉장히 더럽다 기름 튀김하게 기름 많이 넣어주세요 혜진 씨한테 자면 뭐예요? 뭐 해 태조 이제 응 나 부탁이 있는데요 응 다음부터 나랑 절대 아침 같이 안 해줄 수 없어 돈은 없을 수 없잖아 다음엔 날 좀 뽑지 말아요 어떻게 되는지 오빠 얘기 좀 해요 정말 나름대에서 그것도 못 해줘요 주인을 위해서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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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헋 짱 짱 kell 짱 짱 야 디룩이 너 뭐하냐? 너 뭐해? 나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공손하신 자세야 너는 하여튼 너 무릎 꿀었어? 형들 앞에서는 그렇게 그냥 혜리한테 눈을 부릅뜨고 내가 얘기했지 너 결국은 혜리한테 너 무릎 꿀 날이 있을 거라고